자, 11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레오캠바이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죠. 아주 강력한 랠리 분위기였고, 나스닥 선물 2% 정도 올라선 모습이고, S&P500이 1.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본 시장 2% 이상, 중국 시장도 2% 그리고 홍콩 시장 1% 정도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증시 코스피가 1.3% 올랐고 코스닥이 1.7% 상승을 하고 마감했죠. 자, 이런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우리 증시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수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미 증시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미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대세 상승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세 상승 분위기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죠. 코로나는 상황이 아주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그 부분을 상세시켜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신재생에너지 주들, 2차전지 배터리 주들, 탄소 배출권 주들, 그리고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 자, 그리고 환율이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강세를 보여줍니다.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수출 기업들, 전기전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죠. SK하이닉스 0.3%, 삼성전자 0.2% 시장의 강세 분위기에 비하면 조금 숨고르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새로 치고 올라가는 테마가 좀 크게 형성이 되고 모멘텀이 강하게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제약바이오 쪽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했죠. 이 코스닥이 1.7%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수급을 보시면 거래소는 웨인기관 3,300, 3,500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웨인이 1,500억 계속해서 흔들면서 계속 샀죠.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는 4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금 장막판에 2시 50분부터 크게 밑으로 힘을 실어서 내렸지만 웨인이 같이 내린 차가 다 다시 사버렸죠. 다시 사버리면서 지수는 동시효과 때 올라서면서 1.7%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특히 이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특이한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세 이런 부분, 사무 이런 부분 가지고 기관들이 담합해서, 담합하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끌어내린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공간이 많이 열려있는 그런 위치에 와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시간 외에서도 그런 부분에 또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조금 특이한 좀 뭐 녹십자가 3% 정도 하락했죠. 아주 강한 상승장에 좀 조정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아주 많이 올랐죠. 오르는 이런 분위기에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돈들이 흩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조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이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 삼바에서도 6만주 매도, 외인도 2만주 매도가 나왔죠. 지금 쭉 타고 아주 강력하게 반등이 나타났죠. 갭까지 만들면서 지금 아주 강한 탄성으로 위로 완전히 쏘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쏘아 올리면서 그동안 양도세 부분 가지고 끌어내린 이런 부분들 한 번에 다 회복했죠. 다 회복해서 이 바이오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했는데 금요일날도 잘 버텼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크게 내려서는 그런 분위기겠지만 일단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강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도세가 오늘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연기금 쪽에서 많이 나왔죠. 자 5회선 부근에서 지금 은봉 두 개가 나오고 5회선 언저리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추세가 세계정치가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죠. 타고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아무래도 좀 약가이나 이런 부분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부분과 CMO 부분이 같이 있죠. 이런 상황으로 나왔을 때 크게 밀려 내려올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5회선을 지켜내게 된다면 5회선 지키고 5회선 밟고 올라서는 다시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여기서 5회선이 훼손이 된다 그러면 좀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훼손이 많이 된다면 120선 언저리까지 조정을 보였다가 파동을 타고 다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이제 갭이 좀 생겼죠. 갭이 좀 생긴 부분이 60선하고 가까이 만나 있습니다. 만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선 또는 120선 언저리까지 한번 밑고리를 달든지 그런 흐름이 한번 나타나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SK케미칼 오늘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SK케미칼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12만주 들어왔고 기관이 5,600주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갭으로 띄워가지고 그냥 밀어올렸죠. 그러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지금 찍어냈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일단 찍었고 지금 CMO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죠. 외인하고 기관이 쌍거리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이 좀 힘을 많이 썼죠. 7만주에 12만주 힘을 좀 많이 쓴 상황인데 힘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숨고르기가 조금 나오겠지만 5일선이 올라오는 동안 옆으로 좀 횡보하겠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봐서는 이게 쌍봉으로 마무리되고 내려오기에는 지금 힘이 너무나 강력하죠. 너무나 강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신규로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5일선이 올라오는 수준까지 횡보 조정을 하는 그런 숨고르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녹십자는 오늘 조정을 해버렸죠. 오늘 외인이 8만 7천주 매도의 기관이 2만 4천주 기관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영업이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인은 좀 올라가면 열기를 좀 식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사실 5일선하고 좀 멀어진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제약바위에 올라설 때 내려갈 때 얘는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중을 보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보합에만 시작을 해도 5일선하고 만나는 그런 위치가 되죠. 5일선하고 만나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영업이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가 조정을 한다고 해도 파동을 좀 탈 수는 있겠지만 쉽게 밑으로 끌려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안트로제는 오늘 시장 분위기 아주 좋은 분위기였지만 얘는 또 내려왔죠. 얘는 또 JPMO관에서 물량을 좀 던졌습니다. JPMO관에서 8천주 정도 얼마 안 던졌죠. 8천주 정도 던졌고 멜일에서 좀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목요일 날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9% 오른 부분에서 지금 크게 또 5% 내리고 오늘 0.4% 정도 내렸는데 큰 폭의 상승 이후에 5일선하고 멀어진 부분 다시 가까이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은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5일선이 이제 만났기 때문에 이제 5일선 밟고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틀 조정을 했는데 크게 좀 조정을 받았죠.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이제 5일선 밟고 다시 상당으로 밀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이닝이 만삼순주로 매도했지만 기관은 6,500% 들어왔죠. 알테오젠 1% 정도 올라섰습니다. 이틀 조정을 하고 이틀 조정하고 양보이 나왔죠. 2.8%까지 올라갔었지만 1% 정도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소식이 하나 떴죠. 바이오시밀러 개발 자유사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설립을 한다.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이런 소식이 떴고 이런 부분에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큰 반응을 하지는 않았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워낙에 내용이 좋다 보니까 아주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호유선을 살짝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나 외인기관 2만 5천 만천주 매수 들어오면서 그래도 1% 수준 상승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제약파유 분위기 타면 얘는 뭐 다시 올라서는 분위기가 전개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시고 여기서 이제 오유선 회복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유선을 회복을 하고 마감했어야 아주 좋은 모습인데 오유선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유선을 회복 못하고 밀리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좀 눌렸다가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20선 부분에서는 잘 버티죠. 이런 상황이라면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레고캠 바이오 이번 주가 면역종양학회가 있는 그런 주관이죠. 그런 주관으로 봤을 때 지금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반 정도 계속해서 횡복했죠. 횡복을 하고 지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계속 파동을 타다가 이 파동이 아주 작아졌습니다. 작아졌고 지금 은봉이 나오면 보통 3개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길게 나오고 또 길게 나오고 3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이번에는 은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양봉이 나타났고 20선을 회복했죠. 마지막 남은 33일선 오늘 부딪혔다가 윗걸을 좀 달았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에너지가 많이 모인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분위기면 이제 방향을 위로 솟구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렇게 솟구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런 매개체는 이번 주 면역종양학회 이런 부분을 좀 재료 삼아서 좀 밀어올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오늘 웨인이 3,500점 매수에 기건이 1,500점 매수가 들어왔죠. 최근에는 근데 상당히 지금 소외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많이 소외가 되었고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외가 되었지만 이 정도 힘으로 버텼다는 것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